홍성은, 홍성은. 성은이. 뭉손하면서 와이프가 더 유명해질 듯. 그리고 아내가 전 남친 잊으셨나요? 제가 이제 와이프가 저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너무 좋으셨어요. 투 마치야. 이거 나가서 내가 잘해서 그 남자친구를 잊게 해 줘야겠다. 그걸 덮어야지. 덮어야죠. 와이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돈이죠? 하는 꼬라지가. 그리고 우리 허재 감독님. 감독님 당해보니까 알겠죠? 정환이가 썼네. 한정환 감독이 좀 힘든 거 아시냐? 사실 정환이보다 좀 덜 느끼는 것 같아. 왜냐하면 축구 선수들이 이제 발로만 해가지고 손으로 하는 게 좀 약하다고 그랬거든. 그래서 나는 사실 정환이가 이 정도까지 센스가 있는지는 몰랐어. 그래서 정환이가 감독했을 때보다 내가 좀 덜 힘든 것 같아. 저기 허재 감독님 얼굴이 보이네. 정환이 감독님 얼굴이 보이네. 정환이 감독님 얼굴이 보이네. 정환이 감독님 얼굴이 보이네.